자 준비가 됐어요 오늘의 6주차의 마지막 경기 저그종족의 지금 2주차 때 한 번 먹고 못 먹었거든요 우승이냐 아니면은 프로토스의 최종 생존 이겼다 지켜냐냐 경기에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감하시나 본데 종족 최강점에 활용 점중하면서 또 프로토스가 2포인트를 추가해서 멀찌감찌 달아나고 김윤중 선수는 15승 1패를 기록하게 될 것인지 고맙다 고마운 일 중계방에서 또 선물해 주셨군요 2612번째 아까 제가 중계하느라 또 중계도 본분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의 팬가입 채팅을 놓친 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전략을 걸 수 있는 건 임홍규에요 그 앞마당 뒤에 미네랄이 있거든요 그 미네랄을 파먹고 히드라러시라든지 저그린 러시라든지 시비를 걸 수 있는 건 임홍규 선수이고 무난하게 맞춰서야 되는 건 프로토스입니다 그래서 임홍규 선수가 그냥 무난한 운영을 할지 아니면 뒤에 있는 맵의 특성을 이용해서 뭔가 좀 시비를 한번 걸어볼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레오 맥플릴님께서 2613번째 팬클럽 되셨고요 지금 역정을 내리셨는데 MP3419님께서 활용점정이라니까 제가 그걸 몰랐을까요 실망이에요 제가 그걸 몰랐을까요 웃자니 죽자시니까 자 임홍규 선수 좀 꼼꼼하게 하네요 아무리 대장전이다 보니까 전진 게이트 서치까지 딱 해놓은 상태이고 임홍규 선수가 이제 뭔가를 좀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단장의 능선에서 그 뒷마당 미네랄을 파먹고 뭔가 러시하는 게 좀 상당히 괜찮았던 전략도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전략을 쓰다가 김윤중 선수의 니버에 또 한번 막힌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상당히 신중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쿠루쿠루님께서도 팬 가입해 주셨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 뭐 초반이다 보니까 그리고 대장전이다 보니까 alpha 확실히 안전하게 어어어 어우 친구하세요 예 야 위에서 득달같이 누구야 야 마치 도재욱 선수를 구해주는 김윤중 선수 느낌처럼 종종은 바뀌었습니다 처음부터 막 니꾼 싸움이 치열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이제 경기의 어떤 일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세 싸움이 어 약간 이몽규 선수 기세가 좀 더 좋아 보이거든요 프로구 딱 비투른 순간 맞아요 비투른 순간 맞아요 야 이거 잡힐 것 같은데요 실리채고 있어요 체력이 실드 2 오우 아 안된다 예 난리났습니다 여기를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 김윤중 선수 프러버 하나 더 나가요 그쵸 아 프러버 다시 돌아가요 살 sauc 저글링한테 에이 저글링은 좀 반칙이다 실드가 10일까지 찼습니다 자아 그런데 생각보다 수명이 길어요 지금 네 실드가 10까지 찼어요 으악 어어 어어 살려서 살아갑니까 이게 이거는 만약에 살아서 들어가면 이몽규 입장에서 더 기분 나빠요 잡아 아직 아직 오오? 저거를 잡기 위해서 드론이 한동안 돈 못했거든 이걸 사네 이걸 사네 네 그니까 야 진짜 종종 최강점 야 진짜 최강점이예요 지금 야 나 진짜 이 예 진짜 잔학기 진짜 무섭다 말랑찰떡님께서 저기 포토 예 저 포부부 그냥 귀찮아서 막 그쵸 문엘맞도 한데 끝까지 달려요 신경전이예요 진짜 예 그만큼 네 김윤중 선수가 지금 날이 서있네요 그니까 지금 이 이 경기 자체가 예예 뭐 다 타이틀 다 떠나서 김윤중 선수 입장에서는 잔학기 아닙니까 합판에 25만원이예요 그리고 이게 네 자기의 상승세가 2강이로 끊길 수도 있어요 잘못 그렇죠 그 때문에 선물해 주는거죠 네 김윤중 선수가 이거 잡으면 또 자기가 마무리했다고 알아서 내놔라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쵸 진짜 스포트 한강이 딱 임팩트있게 방금 이 충분히 임팩트 있었어요 이 프로봄만으로도 프로봄서 죽었으니 살았습니까 야 그건가요 와 와 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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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화 운영이 계속 나온거고 근데 저 프로봄가 끝까지 살았다 집중력이 와 진짜 좋네요 그니까 자신의 페이스를 뿜어내고 있는 거 같아요 막 자랑하는 거 같습니다 나 이정도 한다고 요즘 여기서도? 그니까 이거 하면서도 프로브 살리고 있거든요 그니까 김윤중 선수가 아 프로브가 아니었네요 진런 근데 프로브가 사람이 점이 두개에요 점이 두개거든 세터에 움직이는게 네 네 일단 그니까 그 어... 김윤중 선수의 어떤 폼 자체가 확실히 좋습니다 진짜 그 여러모로 어떤 컨트롤이나 이런 상황들이 너무 좋아보이고 이몽규 선수도 뭐 정찰은 당했지만 그것 자체가 뭐 아주 뭐 큰 피해를 본건 아니거든요 예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는 후반으로 좀 갈 양상으로 보이네요 네 김윤중 선수의 폼은 좋지만 진럿은 폼이 떨어져 있네요 두개가 허무하게 네 네 근데 뭐 저 진럿은 일단은 뭐 심리적으로 가는 진럿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두개 이런거는 뭐 별 뭐 피해는 아니고 네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자 다음주는 목요일이라는거 다시 여러분께서 잊지 말아주고요 그리고 추석 한주는 쉽니다 네 선수들도 이제 고향에 내려가고 이래 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게이트웨이 추가 네 일단 뭐 예 잠시동안 프로브의 어떤 움직임으로써 좀 눈을 즐겁게 했다면 예 지금은 이제 서로가 또 서로의 어떤 어 몸집을 키우는 그런 시기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커세어와 공발업질런 자 이게 한번 또 피해를 주러 뛰어갈 것 같은데 네 이때 또 김윤중 선수 어우 뭐 김윤중 선수 뭐 베스트 드라이버 자 기생이 미친듯한 오오오오 이몽규 아아 아아 이번에는 이몽규 선수가 나 황제야 그렇지 내가 더 그런 느낌이죠 네 커세어는 봤지만 김윤중은 못봤네요 저 스콜지를 예 그냥 왜냐면은 이몽규 선수도 게시판에서 뭐 종종 최감점 이런 얘기 나오면 부럽거든요 마치 막 독주하는 것처럼 와 지금 이몽규 선수 센스가 저글링으로 캣은 맷집 역할을 하고 맞아요 스콜지로 커세어를 잡았어요 맞아요 요격했습니다 네 지금 김윤중 선수만 집중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몽규 선수예요 아 진짜 야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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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었는데 저건 순간적인 그냥 센스거든요 순간적으로 저글링으로 맷집 역할을 하면서 어 스콜지는 커세어를 잡아버리는 예 야 이몽규도 날이 져있네요 말씀하셨죠 커세어가 쌓여있느냐 안 쌓여있느냐 계속 파괴력은 다르다고 그리고 이몽규 선수가 지금 보시면은 그 어떤 타이밍 자체도 굉장히 잘 맞춰주고 있는게 질러지다가 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성큰다 지어주고 있구요 이코쪽은 심십티와 함께 히드라가 이렇게 배치되어있으면 세비하고 있고 예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어 경기 자체가 이몽규 선수도 예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예 지금 원래 커세어가 지금 5개가 있어야되요 예 근데 지금 3개밖에 없어가지고 오버로드들이 지금 어 순간적으로 사라져야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있고 예 커세어가 일단 스콜지에게 격추가 안되려면은 어 공인업된 커세어가 최소 5개이거든요 근데 2개가 이미 잡혀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게이트웨이도 2개가 늦게 늘어난다는 예 그런게 되는거구요 자 아 그리고 참고자 말씀드리자면 다음주에는 도재욱 선수가 주장입니다 아 그러네요 지금 4킬을 했기 때문에 도재욱 선수가 주장이에요 과연 김윤중 선수를 또 쓸지 어떻게 할지 아마 쓰지 않을까요? 에이 써져야되지 않을까 아니면 근데 도재욱 선수에게 누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가지고 뭐 진영화 선수라든가 뭐 등등 다른 선수가 아니면 애기들 그쵸 이경민 뭐 장윤철 요런 선수들을 구성할수도 있고 지금 이 커세어가 나중가서는 김민중 선수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게 어 지금 눈에 보여 눈에 보인 것만 3대가 잡혔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커세어가 밖에 못 돌아다녀요 그렇다는 소리는 지금 커세어를 더 뽑아야되고 예 그만큼 자원나비가 계속되고 예 지금 원래 커세어를 안 뽑아도 되는 자원이거든요 예 총 3개가 터졌기 때문에 저 3개 안터진 것 치면 지금 커세어가 8개입니다 얘기가 다르죠 예 저 커세어 3개가 터진거는 게이트웨이 3개이고 3개가 늦게 늘어나는 만큼 병력도 늦게 나오고 그 이몽규 선수의 저 병력웨이브ィρεί 막을 병력 막을 병력들이 더 예 더 ж 우와 이거 템플러까지 템플링 라오 야옹 네 만약에 이거 템플러 잡혔으면 이몽규 선수 아마 바로 지금도 가는거 아닌가요 예 가죠 웨이브 한번 해버려가는 건데 간혹 teamwork 커세어가 많이잡혀 커세어 찍는다고 템플러 업그레이드를 인그레이드를 가끔씩 안 누를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실수야는 안하겠지만 일단 이몽이 선수 한번 찔러볼 때 그런 실수가 나올수도 있어요 자 6,100분이 넘는 분이 함께 봐주고 계시는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그리고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게 템플러가 포토가 많이 없어서 자 이것도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간볼거에요 이거는 포지는 부실수 있으면 좋은거고 저 소수에이드라고 툭툭툭 때리는게 템플로 써라 이거거든요 그쵸 스톱 써라 스톱 뽑아먹기 자 그러면서... 어 다크 으아아아아아 예 죄송합니다 6시 견지까지 네 고향 죄송합니다 고추석이니까요 네 고향 가야죠 그럼요 아 살려줬네 자 아까 도재욱선수가 한거랑 똑같습니다 로보틱스에 올려놓고 나서 공 2업 때 8게이트 병력에 힘 한번 꽉 실어줘서 나가는거 예 똑같은데 이때 이몽이 선수가 판단될 수가 있는게 좀 많아요 그냥 아예 흰뜨라 럴커로 자리를 잡아놓고 못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수비를 하면서 좀 장기전을 바라보던가 이런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스콜지로 보면은 얼추 두추는 쳤을겁니다 로봇틱스랑 게이트웨이가 많이 늘어나고 안써요 안써어 아 죄송합니다 와 저것때문에 해소를 못했대요 곧추석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죠? 아 이걸 또 다시 해 또 하지마 나 일단 흰뜨라 네 자 흰뜨라 네 자 질러들 나와서 흰뜨라한테 좀 무매를 막고 있습니다 네 곧추석다 예 아이 머지않은 추석이라고요 아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지 지금 저도 순간 무슨말인가 했어요 저게 뭔말하는거지 그랬는데 자 어쨌든 이몽규 선수는 여섯시까지 차근차근 가져가고 있고 자 이거 김윤중 선수가 뭔가 좀 수를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뭐 어마어마하게 자라나는 이몽규 선수를 말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김윤중 선수는 추가적인 멀티도 사실은 추가적인 멀티도 좀 늦었고 지금 어떻게 보면 한방을 좀 강력하게 어 가져가면서 경기 운영을 해야되는 그니까 어 선택이 아니라 좀 필수적으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몽규 선수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병력 갖고 어 싸울듯 말듯 싸울듯 말듯 그 액션을 취해주면서 본인은 안쪽에서 어 드론 충분히 채워놓고 해처리 늘려놓고 다 늘려놓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싸울 준비 하이브까지 준비하고요 그렇죠 지금 당장은 김윤중 선수가 나가기가 병력 규모가 좀 애매해요 러코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김윤중 선수가 들어간다 네 어 그거는 조금 지금은 아닌 것 같고 김윤중 선수는 차라리 그냥 멀티를 먹고 힘을 지금 더 키우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확장을 들어가고 있는데 너무 이몽규 선수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네 이몽규 선수가 지금 미네랄 멀티까지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네 자원력에서 그러니까 자원력과 그리고 지금 보시면 소모 자체가 많이 이뤄졌던 상황이 아니라 저그의 어떤 유닛의 질도 이제 향상이 되거든요 조금 있으면 네 이거는 예 웬만해서는 네 좀 뚫기 힘들어 보이네요 공이 없됐어요 어느덧 저그가 커버렸어요 네 저그도 크고 프로토스도 큰다 그럼 저그가 훨씬 좋습니다 너 크고 나 크자 그러면은 저그가 좋은 건 맞지만 김윤중 선수 장기전 하면 또 김윤중이거든요 예 전투도 잘하고 그렇죠 그 와중에 뭐 다크드랍이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지난 그동안 종족채강전에서 난리였던 게 다크드랍 뭐 리버 이런 것들로 그 후방을 뒤통수를 노려가지고 많이 재밌봤단 말이에요 네 김윤중 선수는 200을 일단 채워놓고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러커를 끌어들이는 싸움을 하면서 싸인유스톰이 진짜 잘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뭐 리버까지 추가가 되고 추가 멀티도 해야되고요 공평해요 지금 주건이 바꾸냐 하면서 자 다노스쪽에도 드론을 배치시켜놓고 있는 이봉규 선수입니다 대놓고 힘으로 치고 눌려고 그러면 안 눌립니다 이거 김윤중도 생각 잘 해야되요 김윤중 선수가 판단을 지금 12시로 그냥 바로 이제 가져갈 생각인 것 같은 게 예 그러니까 지금 유닛의 어떤 상황을 보고 나서 아 이거 뚫기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뚫어도 소모전에서 나중에 회전력에서 밀리겠다라는 판단을 내렸는지 일단 바로 본인도 수비모드로 들어갔고요 예 자 김윤중 선수가 14승 1패입니다 잘못 알고 계셨어요 1승 더 많습니다 근데 김윤중의 타이밍은 이제 200을 채우고 2리버가 갖춰진 상태에서 한번 러시를 가겠네요 그때 이제 어떤 종족이 이기는에 따라서 승패가 크게 기울 것 같고 뭐 만약에 소모전이 일어났다 그럼 서로 이제 미친 듯이 잘 먹고 잘 싸우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자 밟을 태클 다 밟아놓은 이몽규 선수입니다 김윤중은 당분간 공격할 생각 없습니다 이몽규도 물론 없어요 이몽규는 러커와 선클라인을 그어놓고 어 이제 드랍으로 좀 뭔가 활로를 찾으려고 할 것이고 예 김윤중 선수는 단순 질러드라고 템플러만으로는 어 어쩔 어 어쩔 수 없다는 예 결론이 지금 내려졌다는디 예 리버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견제를 생각하고 있는 김윤중 선수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반을 먼저 긋는 쪽이 저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그가 반을 먼저 긋고 있고요 프로토스가 따라가는 그림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원래 이제 프로토스가 이기는 그림이라면 좀 더 먼저 조합이 갖춰지고 좀 더 리버가 빨리 나오면서 상대가 반을 긋는 것을 막아주면서 예 그니까 어 자원 쪽에서 비슷한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은 프로토스보다 저그가 좀 더 좋거든요 저그의 기동성을 프로토스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자 이러면서 동시에 뭐 만약에 디파일러까지 이제 추가가 되면은 예 열두시나 뭐 본진이나 드랍도 가능한 상태라 네 예 이제 곧 프로토스가 가장 강력한 타이밍이 한번 나옵니다 공사법에 투리버 예 이 러시를 일단 김윤중 어 잘 막아야 되고 예 공기 선수가 이제 막고 나서 서로 이제 그거네요 정면 싸움만 하겠네요 드랍방어를 일단은 김윤중 선수가 잘해놨고 예예 어 소급셔틀이 있기 때문에 드랍에 왔다 그럼 리버 바로 빼고 와주면 되거든요 드랍의 모습을 일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결론은 이제 정면 싸움인데 이 맵은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프로토스가 좋아집니다 저그가 이제 저기까지에요 멀티는 저기까지고 결국에는 센터를 먹는 쪽이 이기게 되는데 버티고 버티는 거에서는 저그보다 프로토스가 훨씬 좋거든요 그렇죠 들어오는 거 맞받아칠 수 있고 리버 있고 하이템 플러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반을 갈라서 대각으로 반 갈라서 그 죄송합니다 예 자 이제 김윤중 선수도 러쉬 타이밍을 잡아야 되고 네 러쉬를 서로 안갈거면은 서로 멀티 먹고 그냥 방어하면서 네 어 니가 들어와 니가 들어와 들어가는 쪽이 무조건 불리하니까요 예 저렇게 지금 유도를 하는 걸 수도 있구요 어쨌든 간 이번 경기에서 저그가 우승을 가져가고 싶을 거고 도지혁 선수에게 미안해서라도 김윤중 선수가 신중해야 될 것이구요 그렇죠 자 저그가 업그레이드가 지금 아까 좀 늦었던 것 같거든요 예 이제 방일업이 됐네요 예 방업 자체가 좀 늦어서 그나마 드랍해요 조금 이제 전투를 꺼려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방업도 됐고 네 흔들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찾으러 다닐 겁니다 저는 네 자 김윤중이 컨셉을 확실하게 잡은게 반땅입니다 그냥 반 굳고 맞아요 남북전쟁 간 다음에 어차피 센터는 내꺼니까 네 너 그냥 말라 죽어라 예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스파이어테크는 이미 밟아놓은 상태구요 자 다수의 오버랜드 탑승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역시 아직까지 프로토스 변경이 파괴력이 있습니다 자 본진 본진 드랍 가는거 지옥이거든요 왜 드랍이야 맞아요 드랍입니다 네 지금 질럭과 캐논들이 있고 리버어바 리버 리버 리버어바 딱 와면 돼요 다른거 올 수가 없어요 자 일단은 이몽규 선수는 먼저 드랍을 시작합니다 자 선호가 깔인 양상인데요 양쪽 양쪽 드랍 양쪽 드랍 양방향 드랍 열한시가 어떻게 됐나요 아 열한시가 날라갔네요 예 이몽규 역시 자 그러면 김윤중 선수가 어디를 신경써야될까요 벤 병력이 넥선수로 재봉진을 시작하죠 저거가 그냥 저거가 아닙니다 저기 오버로드에 병력이 지금 타있는건가요? 이거요? 본진의 이거 본진의 이거 아 이거 페이크인가 본데요? 네 내리지 않았나 조금 아까 내렸던걸로 와 이몽규 선수 페이크였으면 진짜 대박이었죠 살짝 내렸던걸로 저는 탑싼거 아 병력이 안탑 아 타이셨네 내렸는데 마무리지 집었다고 다시 탑싼겁니다 제발 거듭네요 자 7천분이 넘게 어 이거 병력 돌아온거 못봤죠? 자 이몽규도 지금 급한거에요 이게 프로포스랑 반반가봐서 좋을거 하나도 없거든요 와 근데 이거 전술이 너무 좋은데요 예 이게 저기치고 저기치고 동시가 말이죠 이러면서 만약 한시만 깰 수 있으면 예 이게 달라지죠 네 본진웨이크 그 열한시 몰틈 깨주고 한시몰틈 깨주고 예 와 이러면서 두개를 동시에 날린다 이몽규의 테스킹이 몰틈테스킹이 지금 비칠만하고 있습니다 자 열두시도 아직 정리 안됐고 그렇죠 야 김윤준 선수 정신 못차리는거에요 정신 못차리고 있어요 와 한시 한시 넥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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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앞마당 뒤에 앞마당 뒤에 앞마당 뒤에 와 이몽규 와 11길 이몽규 아니 손이 몇개입니까 야 야 지금 김윤준 선수 정신을 못차리거든요 연탑니다 연타 네 이렇게 되면 김윤준 선수는 지금 러쉬 가봤자 어차피 러커 밭이라서 못들어요 예예 그러면 김윤준 선수의 결론은 뭐냐 그냥 곧죽어도 방어 예 어 뭐 지금 나갈 생각하면 안돼요 예 김윤준 선수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일단 지금 방어하고 어떻게든 반을 긋는 식으로 가서 예 서로 확보하는 멀티가 똑같게끔 만들어놔야됩니다 김윤준 선수는 그냥 이거에요 이제부터는 공격할 타이밍은 안나와요 안나오고 야 그냥 뒤가 들어와 나는 막을게 그렇죠 한번 뚫어봐봐 한번 해봐봐 한번 해봐 그리고 이런거에요 이몽균 선수도 지금까지 재미본건 맞습니다마는 예 프로토스도 여태껏 먹어놨던거 뽑아놨던게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다가는 오히려 그게 오버페이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몽균 선수도 왕급조절을 잘해야됩니다 저는 또 자꾸 기억나는게 이런 상황에서 김윤준 선수가 셔틀을 한 대 날려요 꼭 한 대나 한 대나 두 대를 날린단 말이죠 자 보도록 하죠 그렇게 풀어나가는지 네 이몽균 선수도 이 연기를 이기기 위해서라면은 예 어 프로토스의 멀티를 깨는 것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합니다만 센터 멀티를 먼저 먹어야 돼요 아 주인이 없는거 그렇죠 네 프로토스가 센터에다가 공사짓기 시작하면은 아 그거 정말 끓기 지옥이거든요 이몽균 선수가 지금 뭐 상황이 좋을 때 센터 멀티를 먼저 먹어놓든가 아니면 프로토스의 자원주는 아예 끊어놓든가 어 지금 뭔가를 해야됩니다 근데 스포 콜로니와 하이 템플러가 있습니다 아 그니까 서로가 잘 알아요 그니까 오겠지 어 윤중이형이면 지금 어 히트라 빠졌어 히트라 빠졌어 에이 어 템플러 에헤이 에헤이 드론이 한마리 와우 자 이렇게 자 어 그니까 지금 이몽균 선수가 지금 저 언덕을 만약에 사수를 할 수 있게 되면 어 이거 이긴데요 김윤중 선수 플레이그 묻었습니다 플레이그 네 이몽균 선수가 이 언덕을 잡아버리면은 요기다가 럭크 매선해놓고 멀티들만 깨러다니기면 돼요 그렇죠 얘기가 다릅니다 이 위치가 포지션이 굉장히 좋은 어 이몽균 선수 네 요기 능선을 먹어버리게 되면은 네 한시 멀티와 열두시 멀티는 어 바람의 빛불입니다 그냥 불면 날라가는 멀티들이에요 저거 디파일러까지 그렇죠 긁어요 긁고 있습니다 자 한시 또 갔죠 한시 와 이몽규가 그니까 어 지금 상황에서의 어떤 전술적 포인트를 이 언덕으로 잡았습니다 네 이 능선을 먹어야지만 한시 멀티와 열두시 멀티가 자유자재로 왔다갔다 그러면서 파괴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몽규 선수가 매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정확히 짚고 정확히 먹었습니다 저기가 단장의 능선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는데 장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딱 거기를 그 김윤중 선수의 맥을 끊어버리고 있습니다 저 위치가 네 저기가 계속해서 잡혀버리면은 네 김윤중 선수는 병력 흥미가 안돼요 11시에 리버와 하이템플러 있죠 12시에 리버 있죠 예 병력이 다 따로따로 눕니다 그리고 앞에는 질러나칸만 무대기로 많이 있죠 이러면은 병력이 뭉쳐져야 쎄지는 프로토스인데 너무 따로따로 떨어져있어가지고 예 아 힘이 안실립니다 다섯시 갔던 병력은 제거됐나 하이템플러 아 저기 뭐냐 아칸 예 제거됐네요 이 게임은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전투도 많이 하고 어 가난해질 때까지 좀 더 봐야될 것 같은게 예 김윤중 선수도 어찌됐든 간에 다시 이 언덕 뺏어왔구요 어우 어우 야 근데 지금 올멀티죠 남은곳이 그렇죠 여기밖에 없어요 센터는 이몽규 선수가 먹었고 아 여기도 아프네요 아 근데 이몽규 선수가 이런거를 정말 잘해주네요 김윤중 선수가 원래 하던건데 네 주도권을 먼저 잡습니다 어 럴커들 바로 하이템플러 와이어드죠 자체벌스 막아내고 있습니다 뭐 한시 럴커은 뭐 정리가 리버드있고 그래서 어 그와중에 또 리버 크리티컬마다 틀었습니다 네 21킬 리버 네 센터를 이몽규 선수가 먹었기 때문에 전략적 요충진을 일단 이몽규 선수가 먹었어요 근데 센터를 통해서 병력들이 이제 왔다갔다 걸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김윤중 선수는 이제 게임 끝날 때까지 공격 못가고 수비만 하면서 그냥 어 어차피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이지만 예 우승부를 바라는 것도 어 그쵸 예 그것도 일종의 수가 될 수 있죠 경기시간 23분 20초 경과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윤중 선수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판단은 무승부입니다 자 이몽규 선수가 또 어떻게 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선수들의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거 저희 팀에서 이런 게임 나오면은 무승부 많이 내리긴 했어요 종종 나와요? 예 캐노 한 100개 정도 어 매선해 놓고 다카카 한 포크 그 안에 다카카 한 20개 그리고 그 안에 하이템플러 리버무대기 그렇죠 저그는 그거 절대 못 듣거든요 그쵸 그 때 다카카을 격력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뺏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렇게 한 2시간 게임하면 이기긴 느끼거든요 우리의 주차요금은 살살 높고 있고 그쵸 아 그러네요 이거 러쉬를 가면은 후속 후속 싸움에서 안 돼요? 싸움이 안 돼요 후속에서 그니까 김윤중 선수는 공격을 가는게 불이한 싸움이긴 한데 그니까 센터 여기를 그니까 무승부를 생각을 안하는 겁니다 여기를 공격할 거라는 것은 예예 김윤중은 그냥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근데 현실은 아 냉혹합니다 네 무승부가 최고의 판단 같아 보이는 게 김윤중 선수에게 김윤중 선수에게 김윤중 선수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김윤중 선수가 진짜 맞먹고 무승부 낼라 그러면 낼 수 있군요 예 자 리버는 계속 살려주고 있는 김윤중 선수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한시 쪽으로 공략을 받고 있는데 지금 센터를 뺏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한시를 좀 먹어 주는게 좀 더 좋아 보이거든요 김윤중 선수는 김윤중 선수는 또 그런 것 같죠 드리고 싶은 것은 둘 다 참 잘하네 그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둘 다 쉬지 않고 예 한시멀트가 예 또 쉬소 도대체 어디든지 몇 군데를 신경 써야 되는 건데요 양선수도 다 멀티테스킹 넘어졌구요 테스킹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지금 이몽규 선수도 많이 먹고 있긴 있지만 예 2인 6맵 특성상 그쵸 더 이상 먹을 자원이 없기 때문에 어 이몽규 선수는 자원 상황이 그렇게 넉넉한건 아니에요 근데 이몽규 선수가 저렇게 계속해서 막 들이붙다가 자원 다 말라버리고 계속 비효율적인 싸움하다가 어 자원 다 말라버리고 김윤중이 영러시에 막 한방에 무너지는 예 뭐 이런 뭐 그림도 나올 수 있겠지만 예 지금까지 자원 상황을 보고 예 어 병력 소모는 상황을 보면 그런 상황도 좀 힘들어 보입니다 와 진짜 지금 뭐 난전이 여기저기서 벌이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조금 더 멀티테스킹이 훌륭한 선수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병력들 빨리 잡아먹으면 돼요 그냥 360도로 어 저 24킬 아우 이거 싸버리면 이 병력들 대변경이 되거든요 저거는 수렴인데 네 확실히 양선수 모드가 지금 이 게임 내에 집중력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예 이몽규 선수는 계속해서 한실을 소수병력을 통해서 어 저지시키고 있거든요 예 김윤중 선수도 좀 한실을 그 병력을 배치를 좀 더 견고하게 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어느 누구도 누가 이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한번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이거 진짜로 무승부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구도 멀티를 빨리 먹었기 때문에 자원이 좀 더 빨리 말라요 그래서 센터를 먹었다 하여도 지금 프로토스는 어 가성비가 좋은 마법률질들로 계속 방어에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몽규 선수가 그 상황까지 안갈라고 드립붙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까지 진짜 이몽규한테 최악의 상황은 드립붙는데 계속 꾸역꾸역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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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원 다 떨어져서 리버한테 조금씩 조금씩 밀리는 거 그게 최악의 상황이고 그리고 1시 늦게 먹어서 김윤중은 자원 있는 거 예예예 지금 김윤중 선수는 자원 2개가 돌아가는 거를 4개 어 에서 따지는 걸 막고 있어요 그니까 지금 마법유닛들이 프로토스가 맘먹고 방어하면 적응하기 힘들거든요 맘먹고 리버에 캐논에 하이템플러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몽규 선수같이 그 골 안 날라고 뚫으려는 거예요 자 다시 힘수가 나오고 있는 김윤중 선수 자 병력을 계속 근데 이몽규 선수 계속 병력 소진되고 있어요 자원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센터를 먹고 있긴 합니다만 여기저기 지금 이몽규 선수가 먹은 지역의 자원들이 아주 다 풍족하지가 않아요 이몽규도 생각을 잘해야 돼요 맞습니다 중요해요 지금 굉장히 이상해 이몽규도 자기가 들이대는데 자꾸 안 뚫린다 그러면 그 프로토스가 무승부를 낼라 그러면 저구도 무승부를 낼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저희 팀에서 이상한 짓만 많이 해가지고 네 아 이거 김윤중 선수가 만약에 한실을 이제 활성화를 다시 시키고 200을 모으면 충분히 해볼 만해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이몽규 선수가 자원을 많이 먹었고 빨리 먹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쏟아 부은 건데 어쨌든 간에 막았거든요 막고 있거든요 마법은 꼭짭니다 그리고 방금 하이템프로 아케이드 되는 거 보셨어요? 와 김윤중 선수 이몽규 선수가 그거 싫어가지고 지금 억지로 미를라 그랬는데 안 밀려요 마법은 꼭짜라는 거 네 억지로 밀고 있긴 해요 지금 자 여기서 단장의 능선에서 이 능선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는 두 명의 선수 이곳을 110 자 이제 한시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야 김윤중도 참 징하고 이몽귀도 참 징하네요 최고죠 최고 야 김윤중 이거를 지금 본인이 넥서스 깨지고 공격타이밍을 아예 잃어버리니까 바로 수비만 하면서 아 이제 니가 들어와 나 안 갈래 니가 계속 들어와서 한번 뚫어봐봐 이런 마인드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계속 방어에 성공하고 있으니까 판단이 좋은거죠 네 이몽귀도 지금 순간적으로 내가 유리했다가 넥서스 깨고 유리했다가 지금 어 뭐 이래다 내가 이거 설마 지는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께서도 지금 술렁술렁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지를 먼저 칠 것이냐 어느 성적이기에 삼겹이 돌아갈 것이냐 과연 프로토스에 계속해서 독주가 이어질 것이냐 저그한 것을 막느냐 계속 틈 봅니다 지금 이몽균은 정면 쳤다가 열두시 쳤다가 한시 쳤다가 이게 계속 프로토스의 병역을 찢어놓는 거예요 뭉칠수록 강하니까 자 이게 아 근데 진짜 이몽균 여섯시와 어? 프로토스의 열두시가 같이 말랐다 쳐도 다섯시와 열한시 그리고 같이 말랐다 쳐도 하인슈와 센터가 비슷하게 말할 것 같거든요 예예 자 어 근데 자리가 이몽균 괜찮아 아 스톱이 좋아요 스톱 때문에요 스톱 때문에요 스톱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능선은 지금 이 능선이에요 이 능선을 지켜야 돼요 김윤중도 그렇습니다 한시가 돌아가고 지킬수도 있고 이몽균도 저 능선을 뺏어야지 한시를 부시고 자기가 먹을 수가 있어요 안시를 저기로 빼면 서운하죠 리버있겠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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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언덕 밑에서 플레이그 예에 시열해요 만약에 지금 저 능선에다가 럭커 버러우되면은 어 럭커 버러우됐죠 예 이러면 또 달라지는게 김윤중 선수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합 자체가 조금씩 깨지면서 질러슬 비율이 더 늘고 있거든요 예 그 말은 즉 가스가 부족하고 리버라든지 템플러비율이 좀 더 떨어진다는 소린데 이렇게 되면 언덕 언덕에 다크섬 럭커면 정말 상대하기 어렵거든요 플레이스가 이 능선을 먹고 여기다가 럭커 밭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한시를 깨고 한시를 본인이 먹어야 돼요 그렇죠 한시먹으면은 필승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뒷걸으면서 칩니까 김윤중 선수가 이몽규 선수가 침착해야 돼요 어차피 김윤중 선수는 지금 수비밖에 못합니다 수비밖에 못하니까 여기 능선 천천히 럭커 밭으로 먹어두고 나서 어 한시를 딜어버리고 한시를 본인이 좋으면 돼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이몽규 자 집중력 능선기를 잡았어요 이몽규 선수가 지금 계산이 끝난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내가 한시를 뺏어야 이기겠다 그러면 이 능선을 럭커 밭을 만들어서 먹어놓고 한시를 깨고 내가 거기를 먹어버리자 계산이 끝난 것 같은 이몽규입니다 예 자 여기를 지금 플레이가 무서워 플레이가 무서워 나오기 쉽지않고요 이 능선을 잡히다보니깐 병력 조합이 합쳐지지를 못하고 있어서 지금처럼 계속 플레이그 맞고 있고요 어 5시 5시 견제 5시 예 타이틀플로 질러 견제 예 서로 이거 아까 예 플레이그 묻혀놨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예 어 여기도 야 근데 몰라요 야 둘다 진짜 장군멍굴이네 이걸 2질런 1아칸이 그러니까요 하이틀플로 했었어요 네 어 5시 깨지 아칸 깨지나요 5시가 해처리 깨지게 생겼는데요 잘못하면은요 해처리 점사 자 컨트롤 컨트롤 빙글빙이 돌리죠 어 리버 어 어 저글링 녹였고요 해처리 깨지고 빠집니다 빠집니다 김윤중 해처리 깨고 빠집니다 와 정상급의 박빙 어 화났어요 여기 뽑았습니까 뽑았어요 야 이거 한시 믿을라 그러는거 눈치챘어요 와 눈치채고 뒷골목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예 예 김윤중도 눈치챘고 예 임홍규도 저길 깨야되는걸 알고 예 와 짜증나겠네요 둘다 정말 수준 높은 연기를 보이시고 있는데 두 선수 예 진짜 어 붙네요 붙어요 근데 이게 이런 좁은 골목은 프로토스가 유리한 싸움이거든요 프로토스가 좋아하죠 당연히 뚫고 나가는게 아니라 들어오는걸 맞아야되니까요 자 그래서 난전 예 난전 벌어집니다 야 임홍규도 한시 쪽으로 병력 돌아간거 알자마자 바로 앞마당 쳐버리고 예 순간적인 판단 능력까지 야 이거 균형 어어 템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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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능선이 잡혀있는 상태라서 프로캅스가 빼고 보기가 힘드거든요 어 손에 많이 봤어요 못두꺼 났어요 이러면은 게이트 쪽 장악 당하며는 나머지 예 데이트레이시도 장악이 안되는게 밑에 캐롤라인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어가지고 이거 또 본진도 못 밀어요 지금 자 여기까지에요 이몽규 이몽규 추가변경이 있으면 이몽규 선수도 추가변경이 있으면 여전히 위험해 보이는데 이몽규 선수도 가난해요 지금 자원이 이몽규도 본진을 더이상 가면 안되는게 본진의 징구 캐논 하이템플러 이거 캐논템플러 이걸 그냥 리본찍고 막아야겠는데 이몽규의 마지막 선택은 프로토스의 요기 요 라인을 럭커로 완전 가다버리고 한씨를 밀어버리는거에요 그게 이몽규에게 지금 있어서 가장 최고의 그림입니다 자 한씨 한씨 돌아옵니다 양방향으로 한씨를 밀려야지만 이게 이몽규인데 이원턴에 밀고 럭컵 럭컵 극습니깐 럭커로 더러워 와 이몽규는 밀었어요 자 이몽규 지금 풀오브가 없죠 네 센터는 잘 들어가고 있고 5시쪽에 드론이 이미 붙었을거거든요 자 이러면 이몽규는 병력 뽑는데 지장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 김윤중은 열한씨가 거의 말랑한 상태에서 한씨 프로고 다 썰렸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한씨를 지금 사수를 해야되는데 이 라인을 이몽규 선수가 잡아버리면은 더이상의 백업병력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숨통이죠 숨통 한씨는 밀어버릴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몽규는 요기 라인을 아 럭커로 지금 잡고 있어야 되는데 자 예 김윤중 선수는 이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이 라인을 럭커로 잡아야되요 백업병력들이 못 올라오게 해야됩니다 럭커로 뒤쪽 에그 네 이거 한씨를 어 못 깨버리면은 이몽규도 이 게임은 진단 못해요 이거는 지금은 어떤 판단 하나하나에 좀 아 네 경기가 갈릴 수 있어서 사실 물론 지금 눈에 보이는 그림은 이몽규 선수가 계속 몰아붙이고 있고 유리해 보입니다마는 예 다섯씨도 거의 말라가거든요 지금 예 지금 이몽규가 돈이 없어요 생각을 잘해야되는게 저 가스 있잖습니까 1300일 가스 저거 다 럭커로 만들어 놓고 자리만 잡고 있으면 되는데 예예 어 지금 마음이 급해요 이몽규가 이거 김윤중 선수는 어찌됐든 간에 자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맞습니다 11시랑 한시가 자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두릉치지마 누룽치지마 꿀맛 꿀 예 그리고 반대로 그 이몽규 선수 같은 경우는 자원 수급이 물론 아직 있긴 합니다마는 있어요 있어요 좀 더 떨어져 보이거든요 그리고 병력비율도 그렇고 경기시간 36분경과 이게 어 프로토스가 아까 맘먹으면 먹은걸 오, 언덕미스터 오우 10호 19 그니까 만화는 무한이거든요 진짜 미친듯한 김윤중 선생님의 판단 네 저거는 저는 안먹고 무승부를 내기 힘든데 프로토스는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무승부를 낸지 충분히 있거든요 다시한번 또 긁어주고 있는 이몽규 선수 그러니까 김윤중은 일부러 그런걸 의도한게 아니라 열심히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게임이 그렇게 흘러온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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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가 먼저 지이라는 키보드에 손가락이 가느냐 지금은 한시 넥터스를 깨는 의미가 없는게 요기를 깨고 이몽규가 요기를 먹어야지 의미가 있는거지 깨버리는건 별로 의미없어요 자 센터의 자원은 떨어져가구요 이몽규도 남은게 여기 김윤중은 지금 김윤중 선수가 5시 자원줄 끊어버리고 센터에 있는 저 드론 미네랄 캐는거 하이템플러로 목해기 한 다음에 한시 복구하고 리버로 천천히 기어간다 그러면 이몽규 선수는 리버가 오는건 아닌데 리버를 잡을 수가 없어져버려요 그쵸 그쵸 결국에는 김윤중 선수가 잡습니다 오 네 좋아보입니다 남은 인구스 카운트를 보시면 양선수 다 거의 한 60대지 않습니까? 남은 유닛의 조합을 보면 되는데 자원은 둘 다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이몽규가 더 없고 이몽규가 이거 김윤중이 잡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저 김윤중 덩어리 병력들을 저그는 이제 못누겨요 근데 한신은 김윤중꺼거든요 이몽규께 아니라 그래서 이몽규는 여기를 깨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여기를 깨고 먹었어야 됐는데 저기를 깨고 못먹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 이거 김윤중선수 잡을 것 같습니다 아 미친 경기력이네 진짜 김윤중선수 이것도 이렇게 끌고 오네요 자 자원이 28 지금 전대교회설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이제 남은 병력들 그냥 모아서 한시 먹고 지키면 돼요 그리고 한시 자원 다 먹을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해도 됩니다 왜냐면 저건 돈이 없어서 결국은 저두가 와야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몽규 선수가 한시까지 계속 토론이 파먹는게 지금 이몽규 선수가 아차 싶은게 여기를 깨는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구나 여기를 깨고 내가 먹었어야 됐구나라는 지금 후회가 남아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지금 아까 이게 이몽규 선수에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거예요 드립 박긴 박는데 프로토스가 꾸역꾸역 막고 막고 막다가 결국에는 계속 떨어져서 지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릴레이 채취를 해처리가 해처리를 지을 돈이 없어요 지금 당장 있어요 298 네 이제 300원 다시 해처리 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자원이 이제 없다보니까 이몽규 선수도 이제 막 릴레이도 해야되고 상대 한신은 막아야되고 지금 바쁘죠 자원 떨어집니다 12 미네랄 12 이몽규 선수가 진짜 아쉬웠던게 저 가스를 다 럭커로만 바꿨어도 가스 3선 있으면 럭커 30마리거든요 저 럭커 30마리가 있으면 질러 뭐 어디 다가오지도 못해요 예 어 그니깐 결과란적인 얘기지만 아까 전태규 해설이 어 적 1200 남은 가스가 럭커여야된다고 했을때 그게 진짜 럭커였으면 아마 어 자원적으로도 좀 더 여유있게 그리고 병력싸움도 여유있게 할 수 있었을텐데 와 정말 오늘 정말 이몽규 선수의 키보드에 삼심심한 조인을 좋아합니다 그죠? 이거는 치겠네요 질러나칸이 리버를 호위하면서 리버가 하나씩 하나씩 다 정리하고 다니면 됩니다 어 뮤탈에 또 이 와중에 뮤탈 뮤탈? 뮤탈이 어디있나요? 3마리인가요? 4마리? 지금의 대세지장은 없고 공삼업 아칸이 버티고있기때문에 이걸 풀어구잡으려고 그러는거같은데 분한거네요 그쵸 남은 돈갖고 뮤탄이나 하다가 이제 56 미네라 56 아니 지금 이몽규 선수가 만약에 풀어보들을 뮤탈로 다잡아버리면은 예 리버 스캘업 채울 돈 없어가지고 무승구 할수있어요 근데 풀어보가 많거든요 11시쪽에 좀 있지않나요? 볼까요 한번? 어? 목숨을 몰고 풀어보만 사냥하러 다녀야됩니다 그러면 리버 스캘업 채울 돈 없어가지고 저기 성큰 라인을 못두를수도 있어요 그니깐 오히려 반대에요 지금은 이몽규가 무승부 노리고 게임해야되거든요 예 자 스톱 빼먹구요 참 이몽규 선수 입장에서 최악중에 최악이 이거였는데 야 그렇게 되어버렸네요 지금 계속해서 유닛 쏟아붓다가 프로토스가 꾸역꾸역 맞고 버티고 버텨서 없는 자원을 퍼먹고 나오는경우 이게 최악이었고 두번째 최악이 무승부 그거였는데 넥서스 올라가요 돈이 진짜 열심히 릴레이 채취해가지고 모았어요 오늘 프로토스들 왜이러죠? 어렵게 어렵게 사네요 이거는 이몽규 선수가 일단은 김윤중 선수는 최소 무승부 확정이구요 여기서 이몽규 선수가 어 어 GG를 치느냐 아니면 자기도 못해보느냐인데 일단은 김윤중은 최소 무승부에요 이길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건 김윤중이고 이몽규 선수는 이길 수 있는 카드는 없어요 온맵이 지금 다 너너너너러해졌습니다 온맵에 멀티 저기 자원을 다아먹는 종족추행력 사상초유입니다 이거 지금 엄청 잘되있는 아칸이기 때문에 저 악한 환기 자체가 지금 저거에겐 부담이에요 어 일단 이몽규 선수는 예 한씨를 안주면서 동시에 무승부를 노려봐야되는데 한씨를 주면 지금 한씨 몇정도 남았나요 미네랄이 찍어볼까요? 어 한 천정도 되거든요 천원이면은 스케일업을 계속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는 김윤중 선수가 잡을 수 있는거거든요 저기 럭커같은경우도 성끈 뒤로 빼와야되요 안그레이스면은 하이템플릭이 없어집니다 저 럭커 뒤로 빼놔야됩니다 성끈으로 또 지져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하나 없앨을수가 있기때문에 인구수 27 럭커도 성끈 뒤로 빨리 27 이몽규 이거 못믿어요 못믹니다 아 이몽규 몸조 눕겠는데요 뒤에 리버왔어요 도우를 던지는겁니다 도우를 던지는거에요 아아 이야 이몽규 뮤탈 4마리인데 이제 럭커가 없기때문에 질러나칸이 그냥 멀티 밀러댄게도 다 빌립니다 이제는 지금 럭커가 없이 성큰밭으로는 저 질러나칸들을 막을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드렸죠 종족 최강점에 활용점정을 찍는 김윤중 김윤중이 이제 잡았네요 경기 끝났습니다 김윤중 선수의 마무리 광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